쉐도우 보스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다 나오죠 페일만 쓰고 가겠습니다 아..에끼고 있구나 오케이 마무리 좋습니다 아..그냥 아이 끼고 잡을까? 중간에 템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파블라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굿굿 굿굿 아 도어가 없네 그냥..그냥 아예 끼고 가죠 어..아예 끼고 가자 그냥 갈게요 아예 끼고 아 근데 도어가 없어가지고 좀 위험한데 발도 한 번 막아주고요 이쯤에서 막아요 킵 됐죠 또.. 파우사이드 유지해주고 마무리.. 굿! 크흠.. 파플라투스 마크는 없었구요 좋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애 다음보스 맥은 어서 갑시다 다음보스 맥은 어서 갑시다 도어갑니다 하드 들어갑니다 하드 들어갑니다 하드 들어갑니다 배로 다크 사이트를 유지하고 해주고 베일로 다크 사이트를 유지하고 해주고 오케이오케이 아오케이오케이잉 웬투도 뺐지? 마무리 자크물 가보도록 하죠 보스 다 도는데 30분 안걸리네요 상위꺼 다 도는데 2분 남아가지고 바로 갑니다 어어 자리가 없었네 잠시만이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정도면 비우면 되겠지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얘는 팔만 잘라 좋습니다 어어 망했는데? 어 다행이네요 새가지고 뚫었다 뚫었어 어허허 이것으로 섀도우 보스레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감..흠 감사합니다